자신의 연인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되는 남성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서울 북부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. A씨는 지난달 22일 밤 11시 15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CCTV가 없는 곳으로 뉘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. A씨는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여성과 피해자의 내연관계가 의심돼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.